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모든 걸 아시고 만드셨고 사랑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최고의 사랑 독생자 사랑을 갑없이 일법을 범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요. 주님은 묵묵히 세상죄를 주고 하나님 앞에 한복죄물이 되셨나이다. 이제 우리 차례에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가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명을 차지하는 오직 길만 따라가는 야곱 중에 남은 자 십사마사천 대개 강권으로 앞에서 당기시고 뒤에서 밀어서 일곱 명의 역사로 인간은 다 거짓됐지만 위에서는 역사를 받으므로 예수님의 형상이 닮아지고 신부가 되고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겠나이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말씀을 주어서 하오니 이 말씀이 일곱 명으로 생취가 되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이 아침도 스가라를 통해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요. 위로를 하시되 70년에 한다고 해서 하오니 이미 이루어진 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자 되도록금 보장만 바라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애급의 줄을 잘라버리고 오직 시원상 가는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중에 병중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노령의 힘이 없어 아버지 앞에 서여 너무도 고난을 엄마에 받고 있나이다. 고난이 유익으로 되도록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승리 부캐가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골아의 이자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층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구이사 수룩밥의 재단을 나타내고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주도 하시고 또 예언하셨는데 학교에서 있는 수룩밥의 하나님의 인이라 했고 여기는 한 사람 소년이라 그랬어요. 그 맥이 통합니다. 예수님의 종들인데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량으로 와서 사도들을 가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온 세계 중에 예수 전하라고 천국복음 전하라고 그런 씨를 다 뿌려놨으니 가을이 되어서 거둬들일 때 초막절에 열매 대놨고 양식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시키는 애갑당 중앙재단에는 사탄들이 집중 공격을 해요. 용이 없으면요 하나는 일 못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종들에게 새 노래를 주면서 부르랍니다. 압박받을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한 구원자 보호자 보내서 재림주를 만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2사 19장 역사가 바로 서가라 1장 12절에 유다의 70명이 되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귀를 칩니다. 1장 16절에 그래서 이 층량이 전삼전판 역사인데 2장의 제목은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있다. 시온은 따이당국인데 예수님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 예수만 따라가면요 열매가 되고 노래를 불러 구원의 노래를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세과라 9장 9절에 예수님이 낙의 색타고 가십니다. 그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이제 자손이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보기는 정말로 화찬해요.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잖아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하는데 따라가는 제자들 인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시에 들려서 얼마나 교만한데 예수님은 숨어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풍채가 없어요. 숨어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 죄인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해요. 예수 귀신들에 미쳤다고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지금도 재림주가 오실 때 종을 보냈어요. 재단을 세워놨어요. 그럼 에덴 동산을 잡아먹은 베미가 그냥 했겠어요. 또 덤벼들겠어요. 하나님이 베미를 보고 야 너 이러봐 너 하와이에게 뭐랬겠느냐 너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이러나 했지 그렇게 베미 아닙니다.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선악과 에도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뭐요? 베미요. 요즘 베미 들인 사람이요. 나 절대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나 절대 욕 안 했습니다. 해놓고 다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요. 뱀 알았어요? 거짓말이 뱀이요. 거짓말 해소 안 했어요. 10편 116편 이 땅의 사람들 거짓말 했잖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뱀에게 속했다는 거죠. 선악과 질이요. 본질이요. 타락의 질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빵 빵 걸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악질 적인 뱀 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풀려나면 변화가 되고 천연시대에 가는데 그 뱀과 싸우는 전쟁의 출발점이 한 사람 소년이라는 거예요. 소년 그게 순이었어요. 스카라 3장에는 순. 스카라 6장 10의 지레 요시아 집에 순이 될 사람 모였는데 다섯 사람이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해 순의 사명은 그게 학교에서 다리오왕 2년 구의사 성전이에요. 알았어요? 예수님도 율법의 순으로 왔어요. 연한 순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이 율법을 걸머쥐고 저주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수도에게 복을 줬어요. 동서남복 땅을 다 줬어요. 그런데 사명이 만에 준다는 거예요. 사명이 문제가 되느냐. 예수가 오려면 사명이 되어온다는 게 사명이 그래서 모세가 예수인데 430년에 이스라엘 이방의 개개 됐는데 건져냈어요. 그게 출애금 역사인데요. 분명히 장세기 15장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네 네 자손이 이방의 개개 됐다가 400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사 왕국도 구약인데 430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잡혀갔다가 다이사가 예수요. 그럼 다이사 아들이 솔로몬이요. 그게 마귀 아들이 달라붙어 다 뜯어먹었어요. 그럼 솔로몬이가 지혜왕인데 왜 뱀을 못 느겠을까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족바로 오시지만 오실 때까지는 아담부터 마귀 갖다 뜯어먹어요. 지금도 예수님 제림하면 마귀는 잡히는데 제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구의살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라면 예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역사면요 은혜가 소멸되고 힘이 쏙 빠지고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섰지요. 죽었으면 좋겠다.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해계도 안 나오고 은혜도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게 뱀입니다. 뱀은 은혜 못 받아요. 왜 대적자이기 때문에. 뱀 사상 들으면 성경이 보고 싶어 듣기 싫어. 에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성경이 그럴까요? 성경이 성경이 듣기 싫을까요? 듣고 싶죠. 어떻게 과거에 지금은 성경이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대답 못하겠지. 경감해 어제는 듣기 싫었는데 오늘 듣기 싶으랬다. 어떤 마음이 항상 신의 가에 심은 나무요? 아니면 산곡되게 심은 나무요? 그게 하나님은 약속인데 이 성경이 약속서요. 계약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야 아담이가 뺏겼으니 내가 너 집에 예수 보내서 찾아올게. 예수가 두째 아담이요. 그러면 종말에 1장 12절에 유단을 노한지 70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역사가 순인데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소년이 500년지로 보여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측량줄이 먹통 먹줄이요. 에세겔 9장에 이 게시록 11장에는 지팡이 갔다 갈대요. 측량 하는 거예요. 에세겔 47장에는 잣대를 가지고 동쪽 성전 동쪽 문체방에 물이 스며나오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먹어더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2003년 역사인데 그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건축기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는데 대표자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이 천산이에요. 소노모 성전이에요. 그럼 솔로모 성전이 금성화재가 들어와서 문을 닫아서 하나님이 그래 바벨론 아수로 잡혀가서 430년 돌아왔어요. 그때 수류바벨 종독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구약 종말에 학계석을 하서 가요. 그런데 구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하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미리 구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2사 46장 10절이죠. 내가 종말을 전부터 구하고 보여줬다.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 장광은 길이와 넓이 솔로몬 성전은 장과 강이 20급 40급 이렇게 직사각형 이에요. 성소 장소가 장광을 보고자 하느라 할 때에 그럼 지금 신약의 성전은 사람 성전인데 믿음이 불량이 돼서 믿음이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기냐 믿음이 성전과 딱 맞아야 되지 성경 따로 나 따로 구원이 없어요. 성경 속에 내가 녹아져야 돼요. 성경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 뭐가 보배냐 하면 예수님이 보배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닌다. 성경 속에서 산다. 성도요. 나는 성경 보기 싫다. 악도요. 성경이 최고요. 최하요. 그럼 성경 보면 성경 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고 어제 욕했는데 오늘 욕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보면 조금 달라진 것 같으면 만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은 안 들려요? 좀 달라진 것 같으면 만날 그래요. 만날 거 먹으면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만날 그러면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 예수를 먹으면 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지금 서걸하고 천사하고 대화해요. 소년이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나갔는데 너 어디 가느냐 여러 사람 청해 안 하고 하지 왜 그런데 길이와 넓이를 알아봐야 되겠어 뭔 뜻입니까 오늘 기독교가 22여기인데 누가 성경들을 믿는지 성경을 반대하는지 알아보려고 이게 수르빠벨의 사명이에요. 그 수르빠벨을 모르면 대적이에요. 우리 중에 대적이 많아요. 모세 대적이 사촌들이요. 예수님 대적이 제자들도 있어요. 가르침다 대적이요. 유태인이 자기 민족인데 대적이요. 그 시대 노마 정권이 대적이요. 육자백인데 어느 공상당이 대적이요. 육자백이요. 그런데 기독교가 손을 잡고 가진 게 WCC거든. 그게 에덴 동산의 뱀이나 오늘의 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지. 왜? 사탄이기 때문에. 용은 대적자요. 예수를 대적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 하면 될텁기 싫어해. 그래서 오늘 더러 말에 이 땅에 나타났다고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 아들은 뭐냐? 누수포다. 그걸 하나님에 가만히 두느냐. 마지막 테스트요. 그래도 어둠의 자식들은 알아듣지 못해. 예수님이 마귀 아들을 타고 좋아. 하나님 아들은 마귀다. 좋아. 좋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도요. 청약해 봐야 돼요. 흔들어 봐야 돼요. 누가 구의사를 믿느냐. 누가 학계사를 믿느냐. 머리또를 믿느냐. 다림줄을 믿느냐. 한 사람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소년이다. 늙은이가 아니다. 순이다. 순. 그래서 사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 한 사람이 소년이요. 이 젊은 소자야.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그하리니 이게 기독교 피로산 교회요. 2000년 학장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울이 옥에서 갇혔다가 간수장에게 외친 말씀. 예루살렘의 사람이 그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갖으리라. 무방비 상태. 성각은 담임인데 보호인데 성각이 없어.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은혜는 받았는데 마개가 와서 거짓말하니 다 돕혀가지고 보호를 못 받아 성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각을 만들어주는데 마개를 이기는 성각은 불성각. 불같은 말씀.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성각이 돼요. 보호가 돼요.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소년이 나타나서 청량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종말에 한 사람 소년을 찾아서 만나서 동참하면 같이 하면 불성각 보호받는다. 다윗은 쫓겨나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굴속에 숨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좀 보고 갑시다. 10편 18편 이에요. 이 다윗의 70년 고난 생활이 우리 거울이에요. 10편 18편 1절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고 죽음을 앞에 놓고 사우랑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삼척명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외국으로 도망가야 돼. 블레셋 땅 가두로 갔어요. 그 가두로 가는데 가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요. 이야 이 땅에 최고 힘센 장군이 왔다고 그런데 거젝들이 글머쥐고 미친 것 같어. 숨에 며칠 며칠 쫓으리면서 그래도 이제 가두 사람들이 자기 왕에게 데려가서 요. 그 가두 왕이 다윗을 보더니 낙심을 해요. 신하들 보고 야 우리나라에 미치게 저거서 미치게 들어왔냐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겉으로 미쳤어. 속은 안 미쳤어. 망명 생활 이오. 그러게 신하들이 왕이오. 저 사람 곤레아 잡은 대장 이오. 우리나라 곤레아 다윗 알지요. 저 사람 돌멩기 맞아 죽었어요. 저 사람 소년 때에 그렇게 저 사람이 겉으로만 미쳤지 속에는 안 미쳤어요. 예수님도 동네 사람에게 미친 소리를 들었어요. 이태인들도 예수가 귀신으로 미쳤대. 그것이 8장 1집 다윗 다윗 나의 힘 다윗 사랑합니다. 2절 2절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다윗도 사랑해야 돼. 예수도 사랑해야 돼. 사도들도 이제는 수르바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리며 그 불이 숯이 펴 또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이제 예수님 제림하신다구요.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캄캄한 세상, 허감 세상, 개실구장시대. 그릅을 타고 나르시며요. 내생물, 내생물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 움직인다구요.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제가 허감으로 그 습농고서 사무사 장박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요. 곧 물의 허감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우리 예수님 구름을 순에 타고 다녀요. 그 앞에 강체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내자의 역사요. 진노심판날에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다윗이 믿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요하만 바라보고 새해받고 돌진하자. 그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공격해서 만신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손 못돼. 겉으로는 더럽혔지만, 넘어뜨려 죄를 지켰지만 생명에는 손을 못돼요. 욕도 그랬죠? 욕도. 욕의 집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사탄이 공격해서. 그런데 욕의 생명은 손을 못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본문 봅시다. 자, 우리 한국이, 우리 재단이 언제부터 불성각 보호받느냐. 74년 구의사에서 75년 5월 15일. 그리고 구의학에는 수르바벨 성진 지고 80년 지난 다음에 에세란 너희미아가 와서 52일 동안 성각건축. 너희미아 6장의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 역사도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인간들은 불려와서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놓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없단 말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 선지서를 폐활용이 아니고 완전하게 봤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뺏다 붙였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구의사가 된다 안 된다 수리빠벨이 죽는다 산다 왜 그 사람 헛소리 왜 하냐 말이요.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가 실패자요? 이때는 실패했답게 십자가 죽었으니까 바보 천치들 성경 모르니까 부자 무덤 갔다 와야 예수가 승리하는데 성경들 갔는데도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기가 막히면 이 성경 쓰거라서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너무 어려워 사실은 이 하늘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닌데 그래서 불쌍하게 보호받으려면 선택받아야 돼 첫째 그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 택했어요? 버렸어요? 그럼 답답하면 버린 거야 성경 펴놓고 응답이 안 내리면 금식하고 하나님 나 버렸어요? 택했어요? 물으면 한 달 정도 하면 답이 올 거야 그 답을 받고 가야 되지 버렸는데 따라가면 허수건대 시큰히 일하고 지옥가는데 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여 권한입니다 우리 한국요 반맞는 역사요 당군 이후에 전쟁이 900세로 번 났어요 중국 중공 우리 한반도 같은 역사요 거기는 전쟁이 90번 우리는 900번 이 작은 땅에 전쟁터가 됐느냐 이 한반도가 타미나 지정학적으로 꼭 필요한 땅이야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우리나라를 놓지 않습니다 전쟁터는 여기에 군사기지가 되거든 그러면서 오래나도 북한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땅을 놓고 반도를 갈라놓고 싸우는 거예요 역사는 반도 역사요 하나님도 반도에서 역사예요 신하의 반도 신의 산이 하나님 산이요 그 산에 뭐 줬어요? 일법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이탈리아 반도야 노마야 이탈리아가 반도 땅이요 기타회야 고구마 같이 거기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승리하고 오순저 성심 보내고 그 노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왕이 됐다고요 이번에 제림 때는 한반도에서 구기사 성전 세워서 다림질을 줘서 청량해서 알곡 모아가지고 들림박해하고 죽적이는 러시아에 붙여서 후삼면 네가 잡아먹어라 인간 종말에 심판하는 역사가 한반도요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4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초노우니까 아무도 몰라요 밟고 지났다 해도 그 속에 구의사가 있는데 모르고 다녀요 눈이 없어서 못 봐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보배라 그러잖아요 보배 보석 저 종로상가 보석상가 가면 거기에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 개똥 봤습니까 개똥? 개똥 있을까요 없지요 개똥이 어떻게 보물상자가 들어갑니까 개똥은 개똥이지 그런데 영국의 선교사 디빙스톤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그 넓은 땅에 쭉 다니면서 타명기를 쓰는 거예요 어느 쪽에 어느 나라 가니까 뭐가 있더라 접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어떤 동의를 지나가는데 애들이 운동장에 모여 앉아 놀아 그런데 공개받고 해서 공개똥 공개똥이 몇 개요 다섯 개 왜요 손가락 다섯 개냐 공개로 바뀌었어요 가봐 보니까 보석이야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로 공개받고 있어 야 그거 뭐니 공개똥이에요 사이다 하나 까먹고 사이다 하나 까먹고 사이다 이거 바꿀까 바꿔줘 바꿔주더란 거예요 그렇게 보수지 모른나 이게 그래서 그 애를 데려가서 너 그 집 어디 있냐 저기요 그거 엄마가 있어 그 애가 가져오는 이런 돌이 어디에 많아요 자 산에가 많다는 거야 썼어요 어느 산에 어느 산에 다이아몬드가 많다란다 그 책을 인쇄해서 내놓으니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덤벼드는 거예요 보석 찾으러 그리고 보석에 사람이 벌써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다 물 마시고 그 깡통 유리병 주면 그 사람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 보석 다이아몬드하고 바꾸지 않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바꿔주면서 아이고 이 서양 사람들 얼굴도 하얀 사람들이 이게 좋은 사람 못 봤대 이게 좋은 것을 껍데기 깡통을 준다 이게요 자기는 보석을 주면서도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우리 재단의 보배요 만국 보배고신 구이사 재단이요 모르니까 새벽에 안 나와 어제 분밀 강폐 그 다음에 대방동사람 새벽에 나오라고 눈도 꼼짝 안 해 내 저녁 그럼 쫓아낼 거야 새벽에 안 오는데 저녁 왜 오느냐고 그럼 괜찮겠죠 수요일에 오면 쫓아낼게 새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럴까요 안 돼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밤이 짧아도 놔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괜찮아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도 안 나온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잡혔어 흑암이 딱 눌리니까 잠이 안 깨죠 우리 흑암 사탄과 싸우는 거요 사탄은 밤낮 참소해 사명이요 자꾸 찔러 괴롭혀 여기 나오면 사탄 잘못 말하니까 듣기 싫거든 그 사람은 절대로 슬피를 가지 말라 딱 붙들어 그래서 알았어요 또 썩을 양식을 잘 먹어도 아침 분명히 밥에 먹는다고 또 하늘 양식은 안 먹고 밥을 왜 먹어 양심이 있어야지 설교 못 들으면 아침도 굶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시원이라면 하늘 양식 먹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썩을 양식은 꼭꼭 차다 먹으면서 영성 양식은 다 빼먹고 양심이 마비된 거 아니에요 시험에 빠졌다 지금 시험의 때인데 죽어 천국 가는 장도교도 새벽에 산다고 난리인데 사랑의 교회 어제 또 김보 목사는 수수감사제 설교를 태비하더라고요 내가 또 깜짝 놀랐지 난 뭘 보면 자꾸 잘못이 내는 걸 들어 그분이 이렇게 성경에 천국이 두 개라 놀라지 않았네 성경에 천국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감사천국이 있대 감사천국 감사천국이니까 뒤에 사과고 고구마 수수강사제 책에 나왔어요 바나나도 있고 쌀가메 갖도놓고 고초도 있고 된장통도 갖도놓고 그 교회 뒤에 강대상에 텔레비에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부시시 KNCG 총기장 했거든요 성경이 김씨야 김씨 나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이 두 개래 저 사람이 지금 성경 봤나 안 봤나 그래 성경 요절이 나와요 그 성경 설교에 그 책 성경 성경 봉독하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누가 보검 17장 이걸 하더라고요 누가 보검 17장 이거 보시고 여러분 분별해 봐요 그 수많은 교인이 모였는데 성경을 천국을 몰라 천국을 누가 보검 17장 11절 11절 보세요 11절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하시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등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문등병인데 예수님 불상 내거 줘요 뭐 말이냐 병곤 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 너 제사장 보여 네 몸을 보여 내가 가고 있는 문등인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병곤 쳤다고 보이라 했어 10명이 다 고쳤어 근데 한 명만 찾아봤어 아홉 명은 안 오는 거야 감사를 못해 예수에게 병곤 쳐서 감사될 거 아니요 여수님 돈 달러 갑니까 근데 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요 병곤 쳐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이요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여 사례하니 사례가 감사하거든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문등이 열 명 중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하지 다른 사람 감사하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 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넘어놨느냐 네가 대표냐 아홉 명 어디 갔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은 갈리리가 이방이에요 사라문 우삼성별로 나라가 찌릿했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그의 감사 예배 성경 본문이요 근데 뭐냐 사례가 뭐예요 감사거든 그 문둥이 하나가 와서 사례했으니까 여러분도 감사절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 감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에요 문둥이 고친 거야 근데 천국 어디에 나와 그 성경 본문 그 옆에 걸 모르셔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회계야 내가 천국인데 예수가 천국이지 근데 천국이 어디에 물어보니까 답을 준 것이 20절이에요 20절 바르셔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하늘천 나라 국자 하늘 나라가 천국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나라고 중국마로는 하늘천 나라 국자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요 그 천국에 분명히 성경이 몇 번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근데 그 목사님은 두 가지라케 근데 감사가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무궁한 성경이 무궁 성경이 그 천국 두 개 하늘하라 천국 땅에 감사가 천국이래 나 또 그런 성을 처음 들었네 참 귀신도 현안 귀신 다 있다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이 듣겠잖아요 보세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게 천국이요 이게 심령 천국이요 옆에 답을 놔두고도 모르고 앞에 문둥이 얘기하면서 그게 감사 천국이라고 하다라고요 답답한 사람들 하여튼 거기에 장도 목사 많은데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럼 이거 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천국이요 있잖아 21절에 마음이 천국이지 왜 무늬가 천국이냐고 네 그럼 마태 24장에 우리 육체천국은 몸의 구원은 한란 보호받으면 되잖아 장세 없던 하란으로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몸을 육체를 구원하리라 그 육체천국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땅의 천국 천인 안식 그 다음에 21장 무궁 안식 안식이 네 가지인데 왜 두 개라 캣도 그만 좀 봅시다 서그라 2장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 제리음 때 노래를 불러야 돼요 뭐 하는 사람 청량 받은 사람 입 맞은 사람 영적이다 영적 이스라엘에서 12지파 14만 4천명이 노래 불러야 돼요 근데 이 소년이 나오고 청량하는 재단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마귀 바람을 불어가지고 5천년 동안 한국의 고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6절 나 요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을 조심하라 그래서 애교비에서 나올 때는 남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리미아도 말했거든요 애교비에서 나온 하나님보다 북쪽에서 건져준 바벨론 하나님 바벨론을 이기고 나오는 70년이 중하다고 예리미아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리미아 8장인가 몇 장이요 8장은 아닌가 8장 23장 23장 보니까 23장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여원하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요 그게 2장에도 북방을 조심하라 북방하라노니 북방을 이긴 것이 75년 5월 15일 은빛 십자가다 그 말이요 붉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그 말 아닙니까 애교비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6월절로 끝났고 사복음소로 이제 남은 것은 게시록과 예언서인데 북쪽에서 나오라 이 말이요 그런데 기독교는 들어갔다 WCC로 스타린 미혹받고 1948년도 WCC 창설 때 손잡았다 이것이 오늘 한국 KNCC다 아니 천국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 갑니까 아니 문등이 병원 짓는 것 그게 천국이냐 예수님은 천국이 네 마음에 닉혔는데 천국 성령 구조도 모르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천국이 예수가 천국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계시록 가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가네요 뭐가 기쁜 나빠서 못 가 예수가 수룩밥을 도장 맡기고 머리도를 맡기기 때문에 수룩밥을 따라가야 돼 우리 교인도 수룩밥에 민사는 얼마 없어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정말 100% 믿으면 새벽에도 교회 안 올 수 없어요 왜 하루에 첫 시간이 새벽에 뵙는데 다니엘이 미쳤어요 왜 하루 3번씩 돼 사명자는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사람이 힘쓰고 예수 받는 게 아니고 주소에 받지 주소야 안 주니께 감동이 안 되는 거 안 주니께 하나님이 줬다면 분명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린이 점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 밥 먹으면 죽어요 점 먹어야 되지 그게 북방 땅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또 31장 8절도 똑같은 말씀 북방에서 마지막 역사 있다 그럼 우리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두는 서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세골아이장 6절에 북방에서 도망하라 켰어요 북방 사상 용의 사상 6자배기 나 요호와의 말이리라 7절 바벨론 성에 그하는 시오나 이 사상전쟁인데 지금 이 시대가 나팔 시대요 일곱 나팔 붉은 발 시대요 그 다음에 생강생발 시대요 낙가망치는 끝났고 거짓말 시대요 58년 3월 18일 게시록 9장 1절에 그러면 이 바벨론 소련이 훌초포가 거짓평화했는데 이 북방 땅에서 도망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아담 해악하지 들어간다고요 용을 따라서 뱀 따라서 뱀 따라서 거짓평화를 따라서 바벨론 성에 그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 줄이라 뭘 피해 바벨 사상 육자배기 그러면 술 바벨이나 바벨 둘로 나눠지거든요 우리 한국 살아도요 바벨이 다 됐어요 정치도 종교도 다 바벨이에요 이 성경을 주량하는 사람은 시온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용도 모르겠고 들고만 빈등만 들고 다녀요 8절 만군의 요하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락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스카라가 왜 왔느냐 너희들 바벨을 치시는 조사를 받지 그대 성전 안 짓고 또 너 타락했지 빨리 성전 지오 경고장에 날려왔어요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 시온에 대해서 책임져서 시온을 구의사를 예수님 제림을 영접하는 엘리아의 단체를 손해를 끼치면 객대적하면 범한다면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온을 하나님이 당신 종들이기 때문에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다윗은 우리 형님인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반색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입으로 고백했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목숨이 지금 날아갈 판인데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서 왕을 세워놨어요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적 역사는 왜 역사예요 보좌 역사 하나님은 천구천사를 들고 역사예요 미가엘 천사를 들어서 내 생물도 눈이 가득하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랗거리가 되리라 하선나니 그게 이제 바꿔져요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되 어둠의 세력이 판을 쳤는데 빛이 나타나니 어둠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스가라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우리 알았어요 75년도에 야스거라서 학교에서 구의사가 우리 역사다 그래 74년도 출발했잖아요 급하나님 우리를 너는 시온이다 너는 구의사의 머리돌이다 너는 내 인이다 택했다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학교에서 믿어요 이거 믿으면 천여시대 가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적 역사는 위에서 하는 거예요 마귀도 위에서 예수도 위에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오늘 기독교가 마귀를 따라다녔잖아요 6천년 동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입맞은 종들이요 13호 4천 노래하고 기뻐하라 전쟁 끝났다 큰 전쟁 그 이날까지 욕 많이 먹고 피팍 많이 받은 사람이 상급이 많아요 몰랐죠 선하심 모락이요 예수님이 만화의 왕이죠 33년동안 욕 많이 먹었어요 피팍 많이 받았어요 결국 잡아 죽었어요 자폐가 죽었다고요 그래 만화의 왕이 됐어요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그 할 것입니다 보호자에서 일곱 명 임하고 예수가 재림하고 철장하심을 줘서 육잡이를 딱 불태워버리고 예언이 성취돼 이게 입만의 날개 이사팔장 자 이사의 집에 아들 둘 있죠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서할야습은 일회장 목사님이고 사명적으로 두 자들은 마엘살아스는 순이요 그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 하기 전에 소련이 우리 원수 잡아갔다 그게 75년도요 우리 제단에 74년도 구의사 출생했어요 8달 만에 5월 15일에 불꽃기발 꺾어져서 우리 한국에 아수르가 왔다가 오면서 중공 북한 몽골을 세 분을 뽑고 소련은 한국 유도당에 왔다가 하룰밤에 18만 5천명이 송자이 됐어요 그게 이사야 36장 7장 8장 역사인데 히스기아 왕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때 이루어졌다구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못봤지만요 성경은 이루어졌는데 풍년을 주면서 믿으래요 징조를 줬어 소련이 망할 징조가 히스기아 14년에 풍년이 와요 그래서 75년도 풍년이 왔지요 계속 풍년이 왔어요 금년에도 쌀이 4천만씩 넘는데 큰일이에요 지금 쌀이 작년도 많이 남았고 계속 남는데 또 많이 남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농년부에서 시골에 농사 짓지 말라 논에 사과나무 심어라 대추 나무 심어라 이거 권장해요 그러고 농사 짓지 말라 돈 줄 테니까 쌀값 줄 테니까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여밖에 없어요 봐도 몰라요 지금 쌀값이 제일 싸다니까요 그게 소련이 망할 징조라니까요 북한은 흥년이 들고 일본도 태풍이 불고 중간에도 불고 우리나라는 태풍이 왔다 살짝 지나가고 살맛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살맛난다고 지금요 농년들이 대무해요 쌀값을 달라고 아니 중국 쌀은 2만원 우리 20만원이면 어느 것도 비싸 왜 중국 쌀이 값이 싸요 또 2만원 좀 산다며 우리 돈으로 그래요 몰라요 물어봐 전화해가지고 중국 쌀이 얼마가니까 물어봐 중국 쌀 사다가 한국 쌀 섞어서 파지났다 그럼 쌀장사들이 도둑놈들이요 값이 싼 걸 사다가 비싼 걸 조금 섞어서 한국 쌀을 판다고요 소고기도요 수입에다가 한국 쌀 한국 소고기 붙여서 섞어 판대 전부 도둑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시온을 통해서 영광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귀를 강하게 만들었더니 너 고생 많이 했지 고생했는데 내가 보상해 주지 고생 많이 하면 보석을 박아줄게 보석 멸루간의 보석이 박힌다고요 하나님 기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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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근데 지금은 속은 기쁜데 겉으로는 자꾸 고난이 많으니까 기쁨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원수가 박살나면 그때들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지 시원하 노래 불러 근데 스카라스에 노래 두 번 불러요 9장 9절에 천지를 지으신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당나게 새끼 타고 갈 때 노래 불러요 봅시다 9장 9절에 9장 9절에 왕국 건설인데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서스님께 노래 불러야 되죠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 불러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는 스카라스 2장에 시온이 노래는 재림주요 9장은 철임주요 철임주 올 때도 철임주 제자들은 노래 불렀어요 맞아 죽으면서 노래 불렀어요 십자가 노래를 우리는 재림주는 은빛 십자가니까 보라니 왕이니께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나니 나기의 작은 것 곧 나기 새끼니라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 왜 안했어요 몰랐어요 이 스카라 고장을 외우면서도 이분이 예수인지 몰랐다니까요 오늘 우리 재단에도 이 남은 말씀 스카라 학계 남은 말씀이 재림 논인데 이거를 안 믿는가 더 믿으면 입에 서술 안 나와 안 믿으니께 말이 많아 하던 말이 많아 말이 많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끼리끼리 모인다니까 또요 고른 사람은 그게 또 뭐요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교 바리새당이야 공상주의는 무슨 당이요 공상당이지 공상당 맞아요 공상주의는 공상당이에요 바리새파는 바리새당이야 니콜라는 뭐니 니콜라는 니콜라당이야 니콜라당 발람은 뭐요 발람당이야 이세벨 당이야 단체가 마귀당이야 마귀당 여러분 무슨 당이요 우리 시온당이야 시온이 뭉쳐져요 시온이 진리로 그래서 11절에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세계통일이요 이 소년이 청량할 때 인칠 때에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니 가운데 거하리라 니가 만굴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서가라가 보통 사람 아니요 예수님이 보낸 종인데 마태 23장에서 서가라가 성경이 많이 죽으자 도래 내가 피값을 받을 때 피값 제림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열두 집하시고 유다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지 장식의 49장 8절에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이 지구촌에서 우리 유다는 하나님 본부요 구의사가 하나님 집이라니까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렇게 은혜로 택했는데 또다시 택하고 무려 혈기 있는 자들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요 혈기는 뭐요 설아가 질 원죄 원죄 뽑지 못한 사람들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미네라 하라 하더라 이 성소가 어디요 학계 2장 구의사 성소 구의사에서 하나님이 발판을 드리고 이 2419장에 중앙체단인데 압박받는데 여기서 건세를 줘서 예수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13장 썸가 부릅시다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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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승교자 동무로서 또 3일 반 죽었다가 멸감받게 됩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에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함 푸는 심판에 다림질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의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함 푸는 심판에 다림질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개일정책선이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함 푸는 심판에 다림질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함 푸는 심판에 다림질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요 승려자 동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잘라버리고 주님께 목숨 바쳐 이 몸을 들여서 성령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 증거 마치고 3일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공중의 주님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어리석어서 너무 시수가 많고 넘어지고 제도지 있고 마귀를 못 이기지만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권세 주시면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7.8개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내겠는데 마지막 영원도 다 이루도록금 강건 역사로 감화감동씩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온전히 기록한 주의 피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변화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많은 시험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잡혀있는데 주여 사명자들 불러일으켜 주시고 말씀 권세가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이긴 자만 보이는 시험산의 열맥에 되도록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러므로 기도할 리옵나이다 아멘